자 그 저희가 제주 오름승마장에 가고있죠? 나와라거든요? 여기 바로 앞입니다 왕초보 말타는 곳 여기 그 외승 할 수 있대요 최재현씨도 왕초보도요? 예 말 두 번만 타본 사람도 외승할 수 있답니다 오늘 아 저 경치도 좋네 저 경치 보면서 오늘 말타는 거죠 여기 교관님도 또 엄청 잘생겼다고 하니까 얼굴 한 번 뵈러 가봅시다 타로 보러 왔는데 애장군 좀 봐주세요 아니 아니 저거 어떻게 그걸 하냐 아니 지금 복장이 너무 타로 보던 복장이에요 도전 연락만 여기는 홍보연감이야 그래서 저희 저 애장군 좀 봐주시겠어요? 너무 키가 크니까 일부러 이거 긴 거 줬어 네 네 알겠습니다 한 장을 손잡이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저도 생주부나 네 맞습니다 손잡이 있는 거 그러면 한 사람은 손잡이 있는 거 한 사람은 손잡이 없는 거 하면 되겠네 네 저 친구는 절퇴한다고 하니까 손잡이 저는 한 열 몇 번 타오세요 너무 무서워 다 손잡이 있는 거 다 손잡이 있는 거 της 양이 중 gear 맨나요? 네 옷은 핑크해 밑에는 빨간색해 화려하네 하이바도 핑크로 해주지 맞습니다 직장 입장 아 저기 보시면은 마시멜로우가 또 엄청 많이 쌓여있습니다 어 11월부터 12월 마시멜로우 수확철 제주도가 또 제주도가 마시멜로우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죠? 마시멜로우 맞자가 말맞자에요 그쵸? 네 왜냐면 말들도 좋아하고 네 폭신폭신하고 오늘은 최씨가 먼저 터지는 걸로 생초보 제일초보가 먼저 타겠습니다 안녕 아 말 진짜 신나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우리가 생초보는 거 아시고 순한 친구로 선생님은 예 저 사귀가 죄송해요 예 주먹을 쥐고 이렇게 놀아요 아 그때 어떻게 타야 되죠? 오른발부터 노는게 맞죠? 왼발 아니 왼발 어 왼발 그대로 그런 다리 거는 네 밑에서든 바위가 어떻게 아 초비자 초비자가 잘못해서 이쪽 다리를 해서 올라가려고 이렇게 자꾸 못 가진다 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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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때로 그냥 두고 가세요 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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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 좀 눌러주세요 지금 플레인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네 어 태연씨 얼굴 표정 좀 풀어요 지금 말보다 더 인상 안 좋으니까 아 아 아 얼굴 색깔은 오늘 그 말 색깔이랑 맞춤 깔 맞추네요 예예예 왜냐면은 이게 숭날 때 왜냐면은 말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 네 그 때문에 그 정신 같은 사람들은 저는 목소리도 말이랑 비슷해요 이 친구 보실죠 방금 그걱인거 어 진짜 그냥 하나네요 하나 네 색을 다 통일했네요 그쵸 얼굴 색깔까지 하 음 음 음 아 이야 말 진짜 많네 아 아 근데 말들이 이렇게 순할 수가 있나 저는 사실 오늘의 두 번째거든요 어우 저 분들은 잘타는 잘 타신다 아 근데 말들이 너무 순하네 오름이 똥 피하자 말들 진짜 많고 병치도 좋고 여기는 말들한테 착붙이네 이야 병치 죽인다 우리가 이제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마다 트랙에 말응가가 점점 늘어나대요 지뢰밭이는데 장윤석씨 태양이는 원래 이렇게 느긋한 친구잖아 그래서 좋습니다 네 아니에요 되게 빠르네요 아니요 전 지금이 좋았어요 되게 잘 가져요 되게 예쁘게 위에 산 사람이 안 보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? 그리고 고구미 같은 경우는 더 묵직하게 아 사실 이제 제주도 와서 이렇게 그냥 한 바퀴 돌아본 사람은 많아도 이렇게 그렇죠? 타보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그렇죠 잠깐 기다렸다가자 내가 여태껏 봤던 말들 중에 제일 순한 것 같은데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알아 다녀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옙 자 드디어 첫 외승을 나가보고 있습니다 이야 잠시 좋습니다 잠시 좋습니다 와 이 트랙을 벗어난 건 처음이네 양옆에 다 열려있네요 양옆에 다 열려있네요 오 오 너무 좋다 이 광활한 데를 와 이 넓은 땅에서 근데 고름이는 계속 중간중간 식사를 하려고 하네요 근데 고름이는 내가 중간중간 많이 보잖아요 많이 배출합니다 고름이 밥 끝 보름아 지금 고름이한테 여긴 부패 KNOW요 부패넷 갑자기 분위기, 식사시간 갑분식 아 오 잘먹는다 호화 진짜 맛있게 먹어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야 너무 맛있게 먹어서 짠 한 번 시식해요 네 가자 가자 보름아 오 오sn 에 가자 가자 오 오, 가자. 이 넓은 땅을 관리하시기가 진짜 힘드시겠다. 기계로 하면 그렇게 하세요. 아, 기계로 하세요? 어. 인간이 하려면은? 저는 진짜 저 같은 왕초모들도 여기 오시면은 외생을 할 수 있습니다. 산을 바라보며. 아니, 근데 진짜로. 너무 좋다. 뭐 막힘이 없네요. 저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좋습니다, 지금. 저 입구에도 써져 있더라고요. 왕초보도 탈 수 있는. 네, 최대한도 탈 수 있는 외생. 오, 좋다. 여기 오름승과장에서 말 타면 성적 오름? 네? 막 던지지 마세요, 그렇게. 일단 바다야. 네. 와, 근데 진짜 여기 후보로 신나게 뛰면 진짜 좋겠다. 그니까. 이따가 한 번 진거 보여줄게요. 예. 저희는 그럼 보기만 하겠습니다. 좀 해주세요. 호흡을 모르니까 너무 힘드네요 옥광상재는 살짝 앞면을 보고 왔어요 발 봤어요? 옥광상재 발? 근데 진짜 이 산길 피톤치드도 좋고 와 이게 사실 승마 초보자가 경험하기 힘든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가속 단위로 와도 진짜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지 않고 걷는 거는 최재현 씨 말 한 번 타고 와서 했으니까 힐링 힐링 여기 승마가 힐링 승마였나요? 오름 승마요 양쪽에 오름을 끼고 있다고 해서 최재현 씨가 그 외승에 대한 걱정 굉장히 많이 하고 겁도 실제로 많이 먹었었는데 무사히 귀환했네요 무사히 귀환 이게 살아있음을 다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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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명만 더 있었으면 행가래 한 번 해드렸을 텐데 둘 밖에 없어서 근데 아까 그거 확실한가요? 제가 갑자기 다닐 때 웃고 계셨다는 거 최재현 씨가 탔던 태양이가 갑자기 전력 출출했는데 그걸 보면서 잘하셨어요 근데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교관님께서 저랑 헤어스타일을 은근슬쩍 저라 생각하고 이렇게 50년 후에 너무하시네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교관님이 언제든지 방문해서 또 우리가 본업을 여쭤봤더니 재밌습니다 수학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말 보폭을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계산하셔서 쓰시는 분이거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정신과 네 이 신체가 전부 다 건강해지는 느낌 저희가 그러면은 네 여기가 어디였죠? 오름승마 네 제주 오름승마 그 말 한 번 타고 온 최재원 씨도 네 왕초보도 외승을 할 수 있는 곳 네 최재원도 외승을 할 수 있는 곳 제주 오름승마랜드 화이팅! 승마 관련 영상은 홀스 오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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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